이스라엘 내가 고통중에 여호와께 묻어주던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한한 곳에 채우셨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입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래사 나를 동둔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험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폐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폐함이 광백들을 신뢰하는 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끌으리로다 저희가 불가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다시 덕분에 불같이 송혈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끌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지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셨니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인의 자그맣게 뒷봉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광룡을 베푸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동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놓치지 않게 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치어다 내가 들어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오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인의 문으로 들어가리오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하리오다 건축자의 머리뿔이 집 모토리의 머리뿔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해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옵니다 여호와는 하느님이시라 우리에게 미치셨으니 주로 희생을 재덕분에 내 입지어다 주는 너의 하느님이시라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주는 너의 하느님이시라 내가 주를 도피니이다 여호와 함께 감사하라 민원 전하시며 인다하시미 영원하미로다 경기의의 고기 두고 예수님 보세여 주가하라 여름과 사랑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